오늘의 영상 포인트는 없다! 짜파게티 어? 이따가 짜파게티 사오자 야 우리 라면들 유통기간 다 됐어 아 진심? 안죽고 높이 떨어지기 도전을 준비하래 가끔씩 이런거 해주면 재미있거든 자 그래서 오늘 해볼거는 뭐냐? 자 오늘 해볼거는 GTA 재밌게 즐기기! 예예예예예예 일단 안죽고 높이 떨어지기만 해보자 어어 걸으려고 오 이것도 내기 걸어? 해봐? 어 걸어 걸어 1등한 사람이 응 어.. 어.. 뭐하지? 애기 데려오기 애기 데려오기 오케이 애기 데려오기 어 쓰레기까지 버리기 쓰레기까지 어 확인 어 오케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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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직 시작이 안 됐네 아니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벤트 시작 아직 안 됐잖아 준비하래 준비 잘 기억해두자 흔대가 어딨을까 누구였어요? 얜 누구야? 너네 지금 나의 위치를 잘 기억해 바이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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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한다 시작한다 난 바로 1등해 뭐 어디 제대로 봐도 흔대가 있는 거야? 그럼 나 장난 아니야 빠밤 좋아 5분 떨어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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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여기서 안 되나? 올라가기만 하는데? 안 되네 안 떨어져 뭐 거의 치팬치인 줄? 아 안 떨어져줘 거기 거기 노란 철판에 올라가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? 안 떨어져줘 안 되잖아 아 아 나 이거 안 되지 어 뭐야 나 1등이야 지금 1등이라고? 어 5.5m가? 그럼 여기는 어떨까? 간다 김계정 점프 아하 2.2m 갱신 뭐야 왜 이렇게 잘해? 다시 한번 이번엔 좀 멀리 뛴다 가라 점프 5.7m 뭐야 왜 이렇게 높아? 공사 아저씨들 놀랐어 지금 내가 뛰는 거 보고 자살하는 거 안 말려? 뭐 안 말리는데? 오우 여기다 여기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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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체력 보존을 좀 잘해야 될 거 같아 어느 정도 돼야지 5m가 되는 거야? 일단 아무 데서나 막 떨어져 봐 여기다 좋아 체력 좀 채우고 체력이 차는 건가 이게? 체력이 안 차는데? 뛰어와요 깍! 기억해 기억해 다운타운 아닌데? 뭐더라? 다운홀즈? 다운타운 베이비야 어디지? 어디였지? 어? 어디있다 오 찾았다 찾았다 대충 2배 났어 좋아 여기야 2분 남았어 2분 남았어 우와 봤어? 어? 뭐야 장난해? 봤어 봤어? 야 그럼 공사장 갈 필요가 없다고 안 되진 안 되진 뛰어울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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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knight 좋지! 이거 죽으면 설마 저기 되는 거야? 아니야 아니야 기로는 끄내어 야 뭐야? 갑자기 막 비행기 있는데 태어났어? 일단 내가 비행기를 타고 널 데리러 갈게 근데 이거 어떻게 달려? 어떻게 날라가? 그거 조절 쉬울 줄 알아? 안 돼 미야 우와! 날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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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아니 컨트롤 어렵네 이거 어렵지. 야 거기서 떨어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지? 안디야. 어 뭐야? 아 잠깐 누가 나섰는데? 아 뭐해? 야 이거 비행기 왜 이렇게 어려워? 아 저 쓰레기 때문에! 비행기 씹지 않구나? 저 씹쓰레기! 야 포기하라고! 아 누가 쏴서 죽였어 점프하려는데. 포기해 포기. 그렇다면? 아무도나 점프! 야! 아 무조건 1등 하는 건데. 어 여기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? 출발 출발 출발! 잠깐만. 일어서 일어서 제발 제발! 으아아아 이러지 마 비행기야! 제발! 이건 안 돼이.. 아 진짜! 개! 아싸 무슨! 이거 친구 어떻게 받아? 몰라. 엄청 좋아 보이는데 저 차. 이 차 되게 좋다니? 나 태우러. 어딜 빵빵하고 있어 사람이.. 차... 너나 타자 좋은 거는. 수고했어! 와 저 개좋아! 내 차로 만들고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? 펫시 아니야? 어떻게 하는거지? 차량 수리소에 가면 될까? 가가지고 너 차로? 알로! 저 쓰레기가 또 나노려! 저 쓰레기가 또 나노린다고! 아! 저 쓰레기가! 왜 이렇게 연약해? 아까 내 차 어딨어? 아까 내 좋은 차 어디갔어? 이 주변 어디로 가면 있겠구만 네 나이스 차 돼? 너 차로 만드는게 돼? 되지 않을까? 나 아까 어디서 죽었지? 주인 없는 차였어? 어 견인에 갔나? 중도지단이야? 어? 중도지단이야? 아무 비슷하긴 한데 야 근데 말 너 또 친한거야? 어? 너 왜 이렇게 약해? 어 야 우리 별 다섯개 만들게 할래? 잠깐만 한번 해봐 어 해봐 해봐 와와와와와 내가 널 데리러 가야돼? 허희 개종이 뭐해 거기 서가지고 뭐하나? 별 다섯개 만들라고? 개종이 빨리 아니 나 왜 날 죽여? 야 너 죽이니까 별이 늘어났어 아 미친놈인가? 하하하 야 서로 죽여가지고 별 못오르게 하는것도 전략이지 아니 우리 내기를 하지 말고 이럴내 같이 움직이자고 협동 별 다섯개 해봐? 어 해봐 해봐 어딨는데? 저 있다 야 타? 차 하나도 안 멋있고? 오픈카야 오픈카 나 뒤에 타고 싶은데 뒤에 탔는데? 아니 여기 뒤에 오픈 뭐야 야야야 왜왜왜왜 차 유리를 깨지 마세요 아 내가 깼어요? 미안합니다 발꿈치로 그냥 오지게 그냥 부숴뜨려버리네 미안합니다 우리 근데 이거 너무 개방적인 차 아냐? 자 오픈카자나 차를 바꿔볼까? 야 좋은 차 보이면은 소개시켜줘잉 오케이 얘기해줄게요 오른쪽 어 야 이거 차 좋아 보셨네 어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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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 뺏어 오케이 오케이 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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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타 빨리 타 아 너무 무거워 차가 나 느려 터졌는데 이거? 내가 견제할게 차 별론데? 야 빨리 어디든 간에 일단 몸 숨길 곳 빨리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지금 너무 느려 이게 거의 드라이브 수준인데 이거? 야야야 조졌잖아 야 하얀 차더라 절로 가라 기만해 널 포기하겠어 야 어디가 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죽어 안 죽어 난 안 죽어 난 안 죽어 야 이 아저씨들 막 매달려서 막 죽어 장난 아닌데? 저거 뺏으면 꽤 괜찮을 거 같거든? 그렇지 동찰들 봐 내 뒤를 따는다 야 근데 나 피가 없다 지금 야 지금 나만 지금 어긍걸리고 있는 거야? 오마이갓 차 전복됐어 어떻게 해 아 뭐해 이제 나한테 다 온다 나이스 야 얘네들 왜 욕주행하니? 야 얘네들 욕주행해 위험하게 위험하게? 네가 제일 위험한데 지금? 야 피 다 채웠어 벌써 안 올라가줘 힘을 내 집차야 안 돼 떨어지진 말고 아 다이어가 터졌네 어쩐지 안 나가더라 아아 야 야 야 잠깐 잠깐 야 야 야 왜 위에서 쓰러졌면 안 돼 아 안 돼 위아래로 쏜다 가까이 와봐 한 대만 더 맞아 개종이 개종이 죽지 못해 나 현상금 걸렸대 누가 니한테 건 거야 그럼 어떡해? 그럼 어떡해? 얘가 날 잡으러 오면은 나 죽는 거 아니야? 날 데리고 가는 거야? 나 어떻게 된 거야? 이제 유저들이 널 잡으면은 그 현상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난 무조건 도망다녀야 돼? 그렇지 어떡하지? 그래서 너 어디 있어? 나? 지금 너한테 가고 있어 일로와 왜 나한테 현상금을 걸어? 내가 또렷 같은가? 뭐가 안 입고 왔나보지 왜지? 내가 경찰 죽인 채 밖에 없는데? 그게 안 입고 왔나보지 허허 야 누가 나 쏜다 누가 나 쏜다 현상금부터 있어서 그래 빨리 나한테 와 아니 기 돌려봐 나 거기로 못 가 지금 너가 와야 돼 넌 없지? 너 별 있어? 야 3개 나 경찰 있다 여기 어떡하지? 야 나 쏘지마 알았어 알았어 야 나 좀 데리러 와볼래? 너한테 900원이 달려있어 야 나 죽이지 마 진짜 싸워 싸워 이제 안 쏠게 아 이거 지금 너무 좋아? 야 안 쏠게 안 쏠게 이제 안 쏘면 되잖아 5개 그때 어떻게 만든 거야? 그때? 알려줘? 와봐 나 죽이지 마 일단 차 타고 사람들 많은 대로 모여 그리고 여러 군데를 폭발시켜 그러면 돼 가볼까? 따다다 펑 펑 이러면 금방 5개 돼 어? 잠깐만 으악! 비즈니스 모시기 떠가지고 별 추가 안 되는 거 같은데? 맞네 어 진짜 안 돼 그럼 여기까지 하자 그래 어 누가 막 쏴 어! 야! 웨이! 9,000원! 그럼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한번 살아볼게 내가 여기여! 선생님들! 아! 선생님들! 가정! 사망 깜짝이야 수고하자 좋아 2 1 2 3 3 2 3 3 고맙습니다.